니쥐다 시어탕도 환차이 부하 자 중국말에서 시어탕 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식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단위 식당 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 뭐지 대학 질 운동 50년대 대학 질 운동을 하면서 그 집에서 밥하지 말고 나라에서 밥 주고 뭐 고기 주고 만두 주고 다 할 테니 어 어디서 단위 식당 그러니까 그 단위 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노동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학교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어 기업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다 그래서 그 우리말로 하면 뭐 구내식당 에 이 개념이에요 그게 식당이야 그리고 그런 식당이 아닌 것들이 찬팅 창관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니까 밖에서 돈 주고 아무리 작은 집도 그것도 뭐 시어탕이 아닌 거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숙사에 밥이 안 좋아서 격하고 차잖아요 격차 그 차인데 세 번 걸러서 한 번 다섯 번 걸러서 한 번 그게 그 산 차우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그 이 차 알 써도 되는 거고 그 알 차 산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내 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어 어쨌든 자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을 어 차우 워 워말랴가 자 이거는 내려가다 라는 동사에요 취야 취 근데 이게 관이잖아 관 장관 식당 이라는 얘기지 이게 밖에서 사먹는 밖에서 사먹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외식하다라는 말을 샤 관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수거가 아니다 이거야 이걸 수거로 외우지 말라 이거야 이건 가는 거고 이건 원래 식당이야 뭘 그걸 샤 관스라고 해 취 관스라고 해도 되구요 메이처 항상 또 모두 쉬어 와 자 이거 또 재밌는 거 같지 않았네 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으면 이걸 이걸 딱 찾아 이게 딱 보여야 되는데 눈에 아 손으로 뭔 짓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안에 여기 항아리가 있구나 항아리가 있구나 이거 합치면 이게 도자기 할 때 여기다가 흙토를 다 모르는데 토예요 이건 토 손으로 뭘 하는 거야 끄집어내는 뜻인데 이것도 고기 육이 있잖아요 그쵸 고기 육에다가 요 자가 있잖아요 그럼 뭘까 허리 요 요대 요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요예요 요대 허리에 있는 보다리 허리에 있는 보다리 요대잖아요 요대 내가 내가 항상 내 요대를 풀고 그게 타오 야오빠오 그러니까 밥 산다고 내가 워칭이 되는 거라고 그게 타오 야오빠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세 자로 외우지 말라구요 절대 내가 항상 밥 사는 것도 메이쉬마오 별거 아니고 왜냐면 누가 시켰냐 내가 내가 걔보다 크라고 이것도 오형식인 거예요 s v o o c 가 되는 거야 누가 이거는 전치사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 어가 되는 거죠 누가 내가 내가 걔보다 나이 더 먹으라고 그랬니 아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 한 살이라도 나이 먹으면 내가 당연히 사야지 그게 제이 랑 워 비 따 비타 다 나 가 되는 거예요 그 산티엘 양토 이것도 비사 내용이에요 그 산 자우 3일 중에 2번 산티엘 양토 3일 중에 2번 그 워 나에게 지에 체니가 돌을 빌리고 한 번 왔다가 2번 왔다가 2번 갔다가 이라이 알취 그러면 산 라이 스취 우 라이 리우 취 다 쓰면 돼 예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게 이라이 알취예요 그렇게 했더니 슈무 수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를 계산한 게 부수한 샤워 작다고 계산이 안되고 크네 부수한 샤워 작다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과 같이 아무 없는 믿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흡사 잖아요 흡사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관치앤더실 돈 갚는 일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이거 지가 일이란 뜻이에요 한자도 한 글자도 두티 이건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손이 제청할 때 제자 한 마디도 꺼내지 않고 나도 부하오 이스 그래서 부하오 이스 미안하기 하니까 잠깐 다 야오 뭐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워 구우지 이거 예상하는 거죠 워 구우지 다 저 gtm 요 며칠 상반에 반드시 보만 한다 나한테 또 돈 빌릴 건데 또 돈 빌릴 건데 아까 바 바 했었죠 앞에서도 그쵸 쉬어 바 부쉬어 바 뭐 말하기도 어디야 나가 뭐 이런거 했었잖아요 그쵸 얘도 빌려 주자니 내가 무슨 이거 우리 돈 돈 벌 할 때 후환 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관 약관 할 때 그 관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음 옛날에 이렇게 큰 동전 말고 이게 이게 다 돈 뭉튀기야 환이 그래서 딱환이라고 할 때 그럼 딱환은 뭐야 돈 많이 갖고 있는 후옹 이라고 되요 부옹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요첸더란 얘기하는 거겠지 내가 뭐 이렇게 요첸더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빌려 주자고 하니 부하오 이스 하고 약간 쏘리 feel 쏘리 하고 그게 아까 첫 문제였죠 얘가 나를 상하게 하는데 내 머리를 내 머리 내 머리까지 상할 정도로 그게 샹토로 나오지 아우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지 좌우 얘는 어쨌든 좌우 위난 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퇴양란 예 그런 뜻이에요 조요 웨이난 진퇴양란 이라고 써요 근데 좌우 위난 이리로 가도 난 절로 가도 좌우 위난이 되는 거고 요 웨이난 좌우 위난 요 웨이난 이렇게 써도 되겠지니까 좌우 위난 그랬더니 좌우 위난다 야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 되니 너 시엔자이 너 지금 야오슈 만일 부 개입 주지 않아 이거는 4형식인거에요 이게 이게 수요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간접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직접 목적이 되는 거지 그에게 주지 않아 뭘 주지 않아 잉띵드 펑펑을 주지 않으면 자 띵드는 못이예요 못인데 잉이니까 경자죠 딴딴한 못 딴딴한 못을 퐁퐁 박지 않으면 너 지금 정확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그게 잉띵 근데 뭐 이렇게 거절을 해도 좀 이렇게 아이 미안해 그럼 잉 대신에 루안을 쓰면 돼요 루안 잉스 펑펑 그러면 말랑말랑한 못을 박는 거야 세게 박으면 잉디스 펑펑 약하게 부정하면 루안 잉스 펑펑 그러면 이호 타 이거는 이럴 때는 모호하죠 껑 갱신할 때 이럴 때는 더욱 더 껑 데이 이거는 대단한 얘기에요 머스트 슈드 이런거죠 뭐래? 춘이 3.3cm인가? 2.54cm? 2.54cm가 척은 30cm인가? 33cm? 이건 정말 맛있어요 더 춘 진취 더 춘 진취 이거 머스트가 아니네 얻는다네요 춘을 얻으면 척을 나아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너 할 때 측은 고통 우리는 고충이라고 해야 돼요 고도 너 계속 고통받는다 너 타이 하오신아 너 참 마음이 좋아서 고통받는다 내 진취는 이 차이 정말 이 알자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아까 이 라이 알취 아 라이 산취 반복적으로 뭘 한다 이게 이 알자이 자이 알쌍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그렇게 뭘 하게 하면 저 정도는 다른 장소에서는 메이오시장 절대로 시장이 없어 인기가 없어 딴 데 가면 발도 못 붙여 이게 메이오시장 이런게 무슨 아 아 감사합니다.